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인치, 2인치, 3인치, 4인치때문에 가판주름을 쌓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진이 되거든요. 앞에는 이렇게 펴고, 접고, 뒤에는 이렇게 내려야겠네요. 이게 내 상황이 할 거로 다짐하고 그래서 허리를 뜯어서 주름을 다 펴겠습니다. 펴고 재단을 다시 해서 기장도 약간 길고 그리고 허벅지도 지금 맘짜리에듯이 이걸 좀 천해버리겠습니다. 요즘 스타일이. 주먹이 갔더라면 이거 다 뜯어야 되겠죠. 아까 보면 버스껍들이나 중껍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아주 척자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여름에 무슨 일인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곳이 너무 터뜨린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곳은 바닥에 배고기 상태로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다 뜯어서 이렇게 하는 곳은 지금 이렇게 하는 곳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곳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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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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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프가 좀 나와요 옷이 이제 곡선이 딱 이룬 중에서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여기도 크고 이쪽은 좀 많이 세고 무릎선을 좀 적게 지금 무릎선이 여기잖아요 무릎선을 향해서 이 선을 잘 봐줘요 이 선을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너무 크고 전체적으로 가라앉을 받고 그러면 이 정도처럼 제가 보니깐 여기서 복선 잘 잡아줘요 한번 해볼까 여기는 잘라져 나가는 양이잖아요 밑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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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줘야 됩니다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면 너무 걱정이져 보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를 두 번만 대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연스러운 맛이 있네요 여기가 너무 좀 좁잖아요 여기가 너무 좁잖아요 지금 어디 선구처럼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조금 더 살려줘야 되네요 근데 이쪽이 좀 너무 커서 안 그러면 또 이쪽으로 손대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옷이 더 살려줘요 너무ون크 이렇게 해야죠 이게 너무나 딱 맞추네 저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말인다 소젠지 안 맞지? 여덟이 주름 바지 치고는 여기가 크진 않습니다 주름 바지 치고는 여기가 크진 않습니다 주름 바지 치고는 여기가 크진 않습니다 여기 생어문도 만져야 되겠죠? 만져요? 만져요? 자리에 딱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나물같아요 여기도 완성도는 좋겠습니다 여기가 물산이잖아요 일일 날 외에 배utta 찬성 거꾸로 호로루룩이 배가 많아서 물이 너무 길어요 이것이 너무 길어요 여기 대단할 때는 물을 잘라고 만들었어요 나도 로러룩으로 할 수가 없는것 같아 먹으러 침날면 좀 흘리려놔. 그 데다가 계속 굶고.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잘라주세요. 이게 도라가 물고 있기 때문에 오가루코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식사의 치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세 개 주니까 세 핀 자국이 남아요. 자국이 남잖아요. 줄 때는 밑으로. 이거 웬만 말로 새까라고 했으니까 별. 열심히 스킨에서 챙겨주지 말고. 아까 그 몇 프로만 대해집니다. 이게 한 중앙에 있는 줄은 색인데. 다른 짓이 올라서 그냥 가려져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 선을 넣어가지고. 여기 겹친 부분이 있잖아요. 안에서. 이 겹친 부분을. 밑에서 당기지 말고. 이 힙 쪽에서. 겹친 부분을 싹 빼주시면 돼요. 여기 예쁜 곡선이 나오죠. 여기 곡선이 나와야 옷이 제대로 떨어지지. 이 곡선이 안 나오면은 옷이 안 떨어집니다. 옷을 입었을 때 힙퍼가 이쁘지 않아요. 옷을 입었을 때 힙퍼가 이쁘지 않아요. 한 번에 내려. 열을lass 좀 쭉 정리할게요. 그럼 완전히 힙퍼가 이쁘지 않아요. 뭔 소리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멋진 규모가 있어요. 고마워. 다행히 없어서. 나는 대단하다고 부르기. 두 배가 안chemical. ником지에 근처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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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개가 나오면 되겠지? 36만원 나옵니다 36만원 나옵니다 44만원입니다 43만원입니다 44만원입니다